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I know where one shall come. When인지 왜인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Where is the nominal the time? 나에게 그 시간을 알려줘. 그러면 짐작할 수 있겠죠. 나는 그녀가 언제 올지 알고 있어. 그랬더니 나에게 그녀가 올 시간을 좀 알려줘.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one. 2번입니다. Where are I from? I'm from America. 나는 미국 출신이야. 나는 어디에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 Where are I from? 이때의 외우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시사 from과 함께 쓰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Where want to live?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지. 그러면 너는 어디에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where? 4번입니다. Where?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 다음에 대답은 It is July for things. 그것은 7월 13일이야. 질문은 너의 생일이 언제니? 이러한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when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5번입니다. Where?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가방이 Where when? 대답은 It is in my car. 그것은 나의 자동차 안에 있어. 그러면 어디에 있니?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where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At when do you leave? 너는 언제 떠나니? When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는 전지사 플러스 명사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다시 시간을 나타내는 전지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7번입니다. Where does the animal live in? 그 동물이 어디에 살지? Where라고 하는 표현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지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ive in in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8번입니다. I was very ill. Where? I was seven. 내가 일곱 살 때 나는 아주 아팠지.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가 필요하죠. Where가 아니라 When이 들어가야 됩니다. 9번입니다. To where are you going for a walk? Go for a walk. 산책 가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디로 너는 산책을 가려고 하니? 어디로? 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Where 속에 이미 장소를 나타내는 전지사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Where? Where will be a convenient time for you? Convenient. 편리한. 너에게 편리한 시간이 어디니? 아니죠. 언제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where가 아니라 When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Blank, do you job? I job in the park. 너는 어디에서 조깅을 하니? 나는 공원에서 조깅을 해. 빈칸에는 그렇죠. Where가 자연스럽겠죠. 12번입니다. Blank, do you get up? 이렇게 물어봤더니 I get up at 6. 나는 6시에 일어나. 이렇게 답을 하네요. 그러면 너는 언제 일어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when. 13번입니다. Blank, are you going to do? 나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I'm going to. Cray in the room. 나는 방을 치울 예정이야. 무엇을 하려고 하니? 이런 표현이죠. Where, when 전부 아닙니다. 뭐 그렇죠. What이 되겠죠. 14번입니다. Blank, are you? I'm in the living room. 너는 어디에 있니? 나는 거실에 있어.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 Where? 15번입니다. Blank, are you going to meet her? 그녀를 Where, when? 언제 만나려고 하니? At 3pm. 오후 3시에?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사. When이 쓰이겠죠. 일정. 음. einmal 봐.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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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